전송 여행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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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우리 함영동 전선 따라 옛날에 가봤잖아 전선 따라 전선 전선 깜짝이야 이런데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1일날 오면 되겠어요. 11월 1일날 오면 되겠어요. 11월 1일날 오면 되겠어요. 11월 1일날 오면 되겠어요. 금정산 주년 우산하인 해발 415m에 고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네 읍수성에서 가장 근접하기 쉬워서 금정산성을 뚝뚱 관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807년 몇 달에 소목공사를 일으켜 한달만에 종문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종문의 자태를 보세요. 이 동네 도룡에 도착해 줍니다. 등장에 도착해 주세요. 화이팅! 거기가 잘 안되시대요 전부 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다음 선수 입장하세요 곧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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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오픈 여기 철조막 같은게 없었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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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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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안녕.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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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